안녕하세요. 일현주TV입니다. 정풍송 작곡, 강삼숙 작사, 조영남이 부른 예생강 노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참 멋진 곡이죠. 뒷동산 아지랑이 하미꽃피면 꽃댕기 메고 놀던 옛 친구 생각나도 그 시절 그리워 동산에 올라 보면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간다. 모두 다 어디 갔나? 모두 다 어디 갔나? 나 혼자 여기 서서 지난 날을 그리네. 그 시절 그리워 동산에 올라 보면 놀던 바위 외롭고 흰 구름만 흘러간다. 코로나로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실을 노래하듯 가사말이 가슴에 확 와닿는 노래인 것 같네요. 오늘은 아코디언으로 예생강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그리고 vielen 동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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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음미와 감상 잘 하셨으니까 바람이 몹시 불던 날 바람에 벚꽃이 떨어질 때라 잠시 도움산에 바람 쐬러 갔다 왔어요. 작년 도움산에서 포항 아코디언 회원님들과 숲속 음악회로 즐거울 시간과 추억들을 함께 했었는데 주인공 없는 무대와 객석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세상이 안정이 되면 더 많은 추억과 행복 만들어 볼게요.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마스크 손 씻기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